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조국 법무장관의 고향인 부산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부산시당도 함께 했는데 정작 이 집회를 주도한 하태경 의원은 당에서 징계를 받아 나오지 못했습니다. 윤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파면을 위한 부산시민연대 촛불집회는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의 삭발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1만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조국 장관은 기득권을 악용해 비리와 부정으로 나라를 추하게 만드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부산시당도 집회에 참석해 조 장관 사퇴 촉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집회를 기획한 하태경 의원은 직무 정지 6개월 징계 탓에 불참했습니다. 하의원은 페이스북에 손학규 대표의 비열한 공격 탓에 불참했다며 총구를 조국으로 돌리라고 썼습니다. 민주당은 반조국연대는 명분 없는 생존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설은 의원은 조국 퇴진운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1%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조국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2만 명 증원 중에서 한 200명 정도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2만 명 중에 200명이면 1%인가요? TV조선 윤태윤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